우리 이전 시간에 웹페이지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두 개의 갈림길 중에 쉬운 길, 뭐였죠? HTML의 문법에 태그를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폰트 태그라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태그를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CSS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 이만큼을 저는 한 번 더 카피를 할게요 지워버리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컴퓨터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시가 돼요 느낌표 땡땡 그리고 밑에서 dash dash 꺽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야 여기 있는 이 기호와 이 기호 사이에 있는 컨텐트는 없는 셈 처라 라고 여러분이 명령한 겁니다 컴퓨터는 이걸 무시하겠죠 한번 리로드 해볼까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태그를 저는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웠고요 리로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CSS를 도입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디자인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font 태그를 썼고 지금부터 저는 CSS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웹브라우저가 처음 나왔을 때 웹브라우저는 어떤 컴퓨터 언어만을 해석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었을까요? HTML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HTM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CSS라는 언어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뭐가 됐건가 CSS는 HTML과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브라우저한테 웹브라우저야 지금부터 내가 CSS 코드를 쓸 거니까 너는 이 코드를 HTML이 아니라 CSS의 문법에 따라 해석해야 돼 라고 여러분은 HTML의 문법으로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스타일이라는 태그는 HTML의 문법이면서 동시에 이런 뜻입니다 웹브라우저의 스타일 태그 안쪽에 있는 내용은 CSS니까 너는 이것을 CSS라는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처리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저게 껌벅거리는 곳에다가 CSS를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원래 있었던 코드 저게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의 폰트 컬러를 붉은색으로 해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CSS라는 새로운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작성할 건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CSS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호가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웹브라우저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a 태그에 대해서 라는 뜻은 이겁니다 a 끝이에요 그리고 중괄호 그 다음에 폰트 컬러는 CSS에서는 그냥 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붉은색이죠 그러면 red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해 볼게요 이렇게 아까와 이 윗에 있는 폰트 태그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즉 결과는 같지만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예전에는 HTML의 태그였고 이번에는 CSS라는 새로운 언어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면 CSS와 HTML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공부하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CSS는 새로 배워야 돼요 학습자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만들기 쉬울까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폰트 태그는 그냥 태그만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CSS는 새로운 언어를 해석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S를 사용하는 이유는 CSS를 사용할 때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로 그 효과가 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전의 폰트 태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red라고 하는 저 값을 블랙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리고 폰트 태그가 1억 개가 있다면 1억 개를 다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CSS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있는 저 태그의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를 블랙으로 바꾸는 순간에 이 코드가 태그가 1억 개가 있건 10억 개가 있건 순식간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 폭발적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저는 코딩 수업을 제가 하는 내용들은 보통은 이 코딩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코딩을 어떻게 할까를 말씀드립니다 초심자 수업이라는 것이죠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는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복의 작업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폰트 태그를 보면 이것과 똑같은 코드가 몇 번 등장하나요? 4번 등장합니다 즉, 똑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SS를 통해서 뭘 없앨 수 있었나요? 이 중복된 코드를 단 하나의 코드를 통해서 저 중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중복이 1억 개라고 한다면 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바로 이 중복의 제거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중복의 제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폰트 태그가 1억 개가 중복해서 등장한다면 웹페이지의 사이즈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를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자들을 접속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한다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와 같이 거대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런 중복된 코드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1억씩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 태그가 똑같은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확 바꿔버리면 저 태그를 작성했던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꾸면 안 되는 것조차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코드를 써놨다면 아마도 여기 있는 블랙을 레드로 바꾸는 것은 같은 성격의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웹페이지를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한마디로 유지 보수를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독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SS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폭발적 효과는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기존의 HTML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CSS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더욱 중요할 수도 있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웹페이지의 이 코드는 이전에 있었던 코드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과 관련된 코드는 단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디자인과 관련된 코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태그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럼 웹페이지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은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무시하고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이 코드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각자의 의도에 맞게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CSS라는 언어가 도입된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HTML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HTML이 정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HTML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기능을 빼세운 것이 바로 C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SS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HTML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CSS라는 언어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CSS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CSS가 무엇인지, 또 HTML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음미할 수 있는 많은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CSS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배경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